먼저 시카고 지역입니다. 메모리얼 연휴였던 지난 주말, 시카고 지역에서 적어도 42명의 사람들이 총격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번 메모리얼 연휴에 적어도 42명의 사람들이 총격을 입었으며 이 중 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신문 트루빈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메모리얼 연휴 기간 39명의 총격을 당했고 7명이 사망했으며 2017년에도 45명이 총에 맞고 7명이 숨진 바했다 전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최악의 연휴 총격 사건으로 71명이 총격을 당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에선 이처럼 메모리얼 연휴같이 긴 연휴는 전통적으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가장 바쁜 주말 중 하나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메모리얼 연휴에는 1,200명의 경찰들이 휴가를 취소하고 지역 곳곳을 추가 순찰했다고 강조했습니다.